자 안녕하세요 알량농장입니다 지금 제가 브루님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그런가 구독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제가 또 누굽니까 무료나눔의 대가 아닌가요 무료나눔을 엄청 많이 했어요 아마 제 채널 규모에서 저보다 무료나눔을 많이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거에요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김에 공약을 하나 또 걸러합니다 자 제가 구독자가 천명이 된다면 지금의 거의 두배죠 될지 안될진 몰라요 하지만 천명이 된다면 또 무료나눔 이벤트 크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냐 일단 팩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지네를 좋아하는 사람 벌레를 좋아하는 사람 다 다양하겠잖아요 일단 팩맨 포다팩맨 한 마리 베이비로 혹은 서브크라스탈리스 초록색 지네 유체 한 마리 혹은 랜덤 등강류 해외종 등강류 공벌레 쥐면으로 이런 애들 있죠 다섯 마리가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셋 중 원하시는 걸 선택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총 10분 10분께 보내드릴거구요 그 다음에 배송비는 제가 부담합니다 완전한 무료에요 저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배송비도 제가 부담을 하고요 패스하실 재배송도 해드립니다 완전한 거의 뭐 돈 내고 입양하시는 느낌 나게끔 저는 무료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구요 뭐 저는 무료나눔을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패스 하신 분들은 다시 재발송까지 해드리는 착한 무료나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과연 제가 유튜브 천명을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천명이 된다면은 자 무료나눔 이벤트 크게 하겠습니다 뭐 10분이라면 크진 않을 수도 있지만 제 채널 규모를 보시면 1000명 중에 다 참여를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 제 채널 규모를 생각하시면 10분도 꽤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이벤트는 당첨 확률이 57.5%였어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무료나눔을 받으신 거죠 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무료나눔 이벤트는 키울 수 없는 분들은 아쉽지만 참여를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당첨되신 분들이 다른 분께 양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그래서 뭐 키우시는 분도 참여해도 될 것 같네요 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개팽맨 개의 명가 알약농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뾰